자 풀어보셨어요? 확인 문제 한번 볼까요? 1번 보시면 지적공부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명칭을 정식으로 지적도와 같은 도면에 등록할 때에는 일정한 부호 이 표기가 맞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는 토지대장에는 공장용지 맞아요? 지적도에는 장, 지적도에는 장, 고개 틀렸어요 지적도에는 장입니다 토지대장에는 공장용지 정식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맞죠? 지적도에는 장으로 표기합니다 2번 보세요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밑줄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밑줄 갖춘 어린이 놀이터예요 그러면 공원이요? 유원지요? 유원지 OX, O죠? 공원이 아니라 유원지다 그건 맞잖아요 공원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묘지공원은? 묘지 어린이 놀이터는? 유원지 3번 보세요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벼염, 미네란 걸 재배하면? 답이죠 상시 이용하니까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한다 그러면 전이 되는 거죠 과수류를 재배하면? 과수원 과수원 약초, 뽕나무, 당나무 재배하면? 전이죠 연왕골이 자생하면? 연왕골이 자생하면? 유지 그만해요 그만하고요 나중에 또 외워요 괜찮아 괜찮아 헷갈릴 수 있지 나중에 나중에 3번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연왕골을 재배하면? 답이라고 했죠? 3번 틀렸고 4번 보세요 물을 고이거나 상시호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 호수, 연못, 토지 와 맞죠? 여기까지 유지, 유지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안 된 토지 유지 다 유지입니다 재방 틀렸어요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런 게 재방이에요 이거는 유지입니다 5번 지하에서 용출한 온수, 약소, 효율을 일정하지만 운송하는 송수관 등등등 강천지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강천지가 아니다 틀렸죠 6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소규모수로는? 국어 국어 하천이 아니라 국어죠 7번 교통운수 궤도나왔네 궤도 철도용지죠 도로가 아니죠 철도용지입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는? 도로 고속도로는?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 도로 도로고요 궤도나 역사 나오면 철도용지입니다 8번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화권 폐차장 자동차 관련 독립시설부치 여기까지는? 잡종지 갈대밭은? 잡종지 실외 물건을 싸는 곳? 잡종지 여기까지 잡종지예요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남석지자 갈등, 물엿, 황무지는? 임야 잘 섞어놨죠 모두 잡종지 다 틀렸습니다 뒤쪽에 임야가 있어요 됐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제 43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43 43페이지에 경계가 나오죠 경계는요 보통은 지적공부의 등록한선이에요 등록한선 등록한선 이 경계입니다 실제 땅바닥에도 경계가 있죠 그거는 지상경계 땅바닥에 있는 경계를 측량에다가 도면에다가 지적공부 도면에다가 그려 넣은 직선이에요 직선이 경계인데 이거 그리려면 밑에 지상에다가도 경계를 미리 설정해야 되겠죠 지상에 뚝이나 담장이나 표지 같은 걸로 표시한 게 지상경계고 도면에 그려진 선이 경계입니다 이거는 도면상경계 도상경계라고 얘기합니다 도상경계 지상경계 암소리 하나면 도상경계 그렇죠 근데 지상경계를 먼저 정해야 되잖아요 지상경계 이런 거를 어떻게 정하냐 지상경계 정하는 기준이고요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에요 그렇죠 차이가 있고 없고 높낮이 차이 없이 가운데 담장이 있다 그러면 담장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그러면 하단부 그러는 거죠 왜 상단부는 빠졌냐 그랬더니 절토 절토에서 산을 깎았대 그러면 경사면에 상단부 이게 지금 세 개 외우셔야 돼요 절토됐다 그러면 상단부 땅을 깎았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상하가 있다 그러면 하단부 아예 그거 없으면 그냥 중앙이지 뭐 세 개는 그냥 거져먹기 이거는 거져먹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낮이 차이가 없이 담장이 있으면 담장 중앙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소유자가 다르대 달라서 이 담장이 B 거래요 그러면 담장 중앙 하면 B가 열박겠죠 이럴 때는 소유권에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만약에 소유권이 다르면 소유권이 더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이렇고 원중이 이렇고 소유자가 다를 때는 우선하게 돼 있다 다음 여기는 해면 수면 재방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소유권 얘기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면에 접했다 해면에 접했다 그러면 물이 제일 많이 들어온 지점 보란 말이죠 물이 제일 빠진 지점 말고 제일 많이 들어온 이거를 최대 만조 최대 만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쪽은 소유권이 없단 말이에요 바닷속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등록이 되고요 여기는 바다잖아요 그래서 등록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깝다고 재방을 쐈어 재방을 쐈으면 적어도 물이 들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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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안 넘을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재방을 싼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말로 표현해야 돼요 재방이 양어깨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재방이 양어깨가 있는데요 사람이 육지에서 봐요 바다에서 봐요 육지에서 보죠 이건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보는 거죠 안쪽 바깥쪽 바깥쪽이죠 양어깨 중 바깥쪽 어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등록이 안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등록이 되는 거지 여기도 토지 소유권 얘기할 거 없죠 바다니까 여기 두 가지는 소유권 얘기는 하지 않는다 해면 수면에 접했다고 그러면 최대 만져 이거를 틀린 말로 뭘로 바꾸면 좋겠어요? 틀린 말로 최소 또는 평균 이렇게 바꿉니다 최대 만져예요 그다음에 바깥쪽 어깨 뭘로 바꿀까? 안쪽 어깨 또는 중앙 이런 거 바꾸겠지 그렇죠? 그거 말장난 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쉽죠? 상하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다섯 개이기 때문에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거는 뭐 진짜 정말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유치한데 내요 유치한데 그렇죠? 시험 문제를 딱 받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 그럼 틀리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이게 이제 딱 기준입니다 절상 됐죠? 절상 절상 여기가 보시면 위쪽에다가 제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미음 이렇게 다섯 개 해놨죠? 그리고 45페이지 아래쪽에 그림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면 잘 모르실까봐 배도 그려놨어요 그 바다 쪽이라고 저기 해면까지 해가지고 예쁘게 다 해놨으니까 이건 일단 남기하시고 그림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그림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알죠? 소유자가 다른 경우 기역, 니은, 디귿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하고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기역, 니은, 디귿은 소유자가 다르면 이거는 소유권이 더 우선하게 돼 있다 리울비음은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소유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 정도에서 지상경계 설정 기준 다섯 개 해놨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지상경계를 정하는데요 칠판 보세요 지상경계를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높나 차이가 없어 높나 차이가 없으면 어떡해요? 중앙 그렇죠? 높나 차이가 없으니까 중앙으로 가라 이런 거죠 옆에서 보니까 땅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담장이 있어 그러면 담장의 중앙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제 담장이 없대 담장이 없으면 실제 땅바닥에다가 여기 경계점이라고 경계점에다가 이렇게 생긴 경계점 표지라고 써있는 걸 박아요 이렇게 지적법에 이렇게 생긴 게 경계점 표지라든가 또는 지적 삼각점이라든가 경계점 표지라든가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지금은 삼각점이 아니라 경계점 표지입니다 이런 걸 설치하면 이거 설치한 걸 가지고 측량을 해 그 위치를 측량해요 측량 자 되고 거 자 그러면 이 선이 뭐예요? 이 선이 뭐예요? 선 선 선이 뭐라고요? 직선이겠어? 곡선이겠어? 직선 그 직선이 뭐예요? 뭐 뭐야? 경계지 뭐 자 직선이 뭐라고요? 등록한 선 경계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경계점 표지 보이세요? 자 경계점 표지 자 이게 지상 경계 담장 없으면 표지라고 설치하는 거예요 뚝이나 담장이나 표지 이걸로 지상에다가 표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측량해서 자 도면에다 그려놓았단 말이죠 이거는 도면상 경계 직선 이거는 지상 경계 지상 경계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이런 거 아니죠? 그러면 자 만약에 자 실제 지형에는요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 변화 생기고요 자 도면은 변화가 생겨 안 생겨 도면에 선을 그려놨는데 이게 종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야 돼요 어떤 분이 물을 한번 먹여보래 막 이렇게 분무기를 쫙 빌려보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지적도들이 허술하게 보관할 리가 없잖아요 자 이거를 지적 서곡라는 곳에 자 보관하고요 거기다가 자동 온도 습도 조절 장치를 달아놔요 그러니까 종이가 변형되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오래 지나도 이 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형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지상 경계와 도상 경계 두 개의 경계가 불일치가 나게 되면 어디를 기준으로 법적으로 잡아야 돼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가 기준이라고? 도면상 경계 이게 기준이라고 그러면 실제 지형이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변했으니까 이걸 가져다가 살려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복원해요 복원하기 위해서 또 뭐한다? 측량한다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 들어가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경계 복원 측량하러 갔어 갔으면 옛날에 설치한 표지 이거 있을까 없을까? 네? 있을까 없을까? 한참 찾다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사진 찍은 거 없어? 그러겠지 사진 찍은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뭐라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이런 장보를 사진 찍어놨다고요 자 이거 누가 만든다? 지적소 간청 그죠? 자 이거 시험에 어떻게 될까? 시험에 어떻게 될까?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를 빵구로 들어가 빵구로 들어가서 뭐 들어가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 외울 수 있어요? 큰일인데?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럼 어떻게 이해를 시켜줘 이거를 외워야지 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런 거 아니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시 개발할 때 만드는 거예요 전국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 지역 비싼 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개발이 됐건 안됐건 아무데든지 어쨌든 지상 경계를 정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거 어려우면 어떻게 해?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 누가 작성한다? 소관청이 작성한다 그럼 이제 쉽게 내면 소관청을 또 장관으로 바꾸고 있지 뭐 뻔해요 다른 거는 못 건드려 다른 거 잘못 건드리면 출제 오류예요 그래서요 딱 정의도 있습니다 출제되는 게 자 이건 소관청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 언제 작성해요?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 경계를 박았으면 사진 찍어서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 뭐가 들어가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진 파일 제일 중요한 게 사진 파일 됐죠?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소재 집원 있어요? 지목 있어요? 뭘 또 없어 있어요 있어요 지목 있어요 지목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눈크에 뜨시고 면적 있어요? 면적 있어 없어? 면적은 없어 면적 없어요 근데 또 웃기는 게 규정에는 분명히 면적이 없잖아요 근데 또 견본 보면 또 면적이 있어 그럼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안 나오지 그 시험에 내면 또 이의신청 들어가요 없다 그래도 이의신청하고 있다 그래도 이의신청해요 그렇잖아요 규정에는 없고 견본에 있으니까 없다고 출제하는 분들은 규정으로 낸 거고 그럼 견본에 있잖아요 그렇게 따질 거예요 그건 곤란하지 거꾸로도 마찬가지겠죠 있다 견본에 있다 그러면 규정이 없지 않냐 그러면 또 애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가 안 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네가 책임질 수 있냐? 책임은 못 지지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면적 아시겠죠? 예전에 나왔어 그때는 있었어 근데 지금 이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요 지금 면적 없어요 지금 소재 지번 있어요? 지목 있어요?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봐야 돼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상경계점 등록법에 면적이 공식적으로는 등록상이 아니에요 실제 견본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모의고사에 자꾸 있는 걸로 출제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문제는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안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경계 있어요 자 소지 지면 경자 그랬죠? 자 소재 있죠? 지번 있죠? 지목 있어요? 면적 있어요? 면적 없다고 자 이거는 견본에 들어있다고 했죠? 여기 규정은 없어요 자 경계 있어요? 자 경계는 없어요 경계점 경계점 자 경계점의 위치 위치 설명도 그렇죠? 경계점 찍어놓고 어디냐 그지 경계점 또 경계점의 사진파일 이거 때문에 사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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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종류 자 눈 크게 뜨세요 좌표 있어요? 좌표 있어요? 좌표 있잖아요 좌표 있잖아요 있는데 모든 지역에 다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외우시는 거예요 소지 지면 경자 그렇죠? 자 경계 대신에 뭐가 있다? 경계점 점의 위치 위치 설명도 이게 있다 사진파일 자 몰리겠다 사진파일 됐어요? 자 몰리겠다 사진파일 사진 찍어놨다고 사진 찍어놨다고 자 우리 교재 44페이지 보이시죠? 44페이지 44페이지 자 거기 기억부터 시호까지 쫙 규정상 등록상을 쫙 넣어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출됐던 30배 28에 출제했던 문제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다 라고 참고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넘어가시면 이제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나오는데요 자 46페이지죠 자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에 따라서 자 칠판 보세요 자 토지가 있는데 여기를 분할하는 거예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여기 선금면 경계가 되잖아요 설치를 했는데 보니까 가운데 집이 더욱 있더래 집이 딱 있는데 여기 여기다 설치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건물이 딱 있는데 지상경계 여기 이렇게 딱 건물에 딱 걸치게 딱 딱 설치하면 될까 안 될까 자 원칙은 안 돼 예외가 4개 돼 자 당연히 건물에 걸리게 지상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원칙이 되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치 근데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다 4가지면 된다 그게 4개 있어요 걸쳐도 된다 4개 있어요 그쵸? 자 그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법원의 확정 판결 자 판자 동그라미 자 법원의 확정 판결 자 판자 동그라미 판 자 공공사업 나오시죠 공공사업 공 공공사업 공 공자 동그라미 자 도시개발사업 있어요? 3번에 도시개발사업의 사 사업 사 사업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선 보이세요? 관리계획선의 관 관리계획선 관 자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꾸면 판사 공 관 판사 공 관 판사 공간 판사 공간 자 우리 판사님 어디 살아요? 걸쳐 살아요 자 판사님 어디 살아요? 걸쳐 살아요 판사 공간은 걸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판사 공간 판사님 어디 살아요? 걸쳐 산다고 뭘 또 공간 살아요 판사님 어디 살아요? 걸쳐 산다고 그렇죠? 판사 공간은 걸쳐 있다 판사 공간은 걸쳐 있다 저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건물에 걸리게 지상경계를 결정할 수가 없는데 판사 공간은 걸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 정도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넘기시면 48페이지에 이제 면적이 남다 면적 자 면적은 수평면삭 자 입체면적 안 돼요 수평면삭 자 면적을 제곱미터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예전에 몇 평 썼거든요 몇 평 이제 안 써요 몇 제곱미터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거고요 수평면삭만 따지고요 이건 딱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면적을 쓰게 돼 있습니다 다른 장부에는 면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실판 보세요 자 해보시면 전자 면적 측정 기 보이세요? 자 여기 좌표 면적 계산법 자 이 두 개 네모 치세요 네모 치세요 자 전자 면적 측정기 네모 쳤어요 그 다음에 좌표 면적 계산법 네모 치세요 자 48페이지 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전자 면적 측정기 네모 쳤죠 또 좌표 면적 계산법 네모 쳤죠 네모 두 개 쳤어요 지금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자 면적의 끝까지 면적의 끝 수처리를 할 건데요 자 이거 보기 전에 앞에 보세요 자 지금 네모 두 개 쳤어요 자 첫 번째 네모가 뭐였어요 뭘 또 금방 봐 또 자 첫 번째 네모가 뭐라고요 전자 면적 측정 기 자 이거 알 수 있죠 맨날 별표 치고 네모 쳐봤자 소용없다는 거 자 두 번째 네모는 좌표 면적 계산법 자 다시 책 봐요 책 다시 봐요 설마 외워 지금 외워 책 봐요 네모 치고 별표 쳐봤자 뭐 의미가 있어 외워요 네모 두 개 쳤어요 여러분 시야가 얼마 좁은지 알려드릴게요 네모 쳤어요 외웠어요 자 다시 고개 드세요 자 고개 드세요 또 자꾸 고개 들려면 또 책을 본다 또 자 네모 두 개 쳤죠 첫 번째 전자 면적 측정 기 기의 기 자 두 번째 좌표 면적 계산 법이에요 기에요 법이에요 법 다시 첫 번째 전자 면적 측정 기 맞아요 전자 면적 측정 기 자 그거 미술 시간 수학 시간 그거 미술 시간 수학 시간 도면이에요 좌표요 네 다시 책 봐요 책 봐요 자 거기 누가 지적도나 임야도에 파란 글씨 넣어놨죠 자 지적도나 임야도 그러면 이거는 도회지죠 전자 면적 측정기는 지적도 임야도 네 측정기를 도면에 갖다 대고 면적을 측정한다고 그렇죠 전자 면적 측정 기 그렇죠 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가 있잖아요 그럼 좌표는 측정할 필요 없어 다 계산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 법 법 됐죠 자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낼까 바꾸겠지 뭐 바꾸겠지 전자 면적 측정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에 사용한다고 X X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거꾸로는 잘 안 해요 거꾸로는 좌표 면적 계산법이 지적도 지적 이러면 눈치 조금만 채 좀 아니다 쉽잖아요 전자 면적 측정기를 가져다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 그러면 딱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내는 거 그거 예비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모의고사에 내면 기억이 낫까나까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도 안 된다고 진짜 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나도 공시법 때문에 미치겠어요 지적법 어떻게 하세요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제발 좀 저도 이렇게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자 고민들의 면적 측정 대상 보이시죠 세부 측량을 하나씩 하나씩 세부 측량을 하면 한 필지마다 면적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측량하면 면적을 정하는 거예요 자 실판 보시면 자 옆에 보세요 측량을 하면 면적을 정한다 사실은 측량을 하면 측량을 하면 면적도 정하고 경계 좌표도 측량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지번 지목 소재 얘네들은 측량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행정구역으로 정하고 몇 번지 숫자로 정하고 용도별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측량하고 얘네들은 상관없어요 지목이 바뀔 때 측량한다 OX 상관이 없다니까 지목 바뀔 때 측량해야 된다 여기서지 면적은 측량해서 알아봐야 된다 오 맞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경계 좌표도 측량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경계 관련된 것 좌표 전부 다 측량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면적을 알아보려면 뭘 해야 된다 측량 세부 세부 세부적으로 한필지 한필지 측량을 하면 필지마다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게 된다 됐죠 면적을 측정하려면 측량이 필요하다 맞아요 면적을 측정하려면 측량이 된다 맞아요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량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측량이 있어야 면적을 정한다 X죠 X죠 뭐가 있냐 합병 합병 합병은 두 필지가 있는데요 10번지 11번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로 합쳤대 여기가 200제곱미터였고 여기가 150제곱미터였대 그럼 합병하면 350제곱미터였대 측량했어요 아니잖아 이 합병은 굳이 측량할 필요가 없이 면적이 바로 그냥 합산하면 된다 됐죠 이게 그렇게 쉬우면 잘 나와 합병은 측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쉬우면 잘 나와 설마 이런 걸 틀리냐 틀려요 읽어가지고 여러분 틀리게 하려고 뭘 읽겠습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새로 측량하여 합산한다 OX X 그러면 세로 측량은 눈에 안 들어와 합산만 눈에 들어와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진짜 치사해 그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원리 파악한다고 문제 풀고 점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사기치는구나 적응을 해야 돼 그거를 많이 틀려볼수록 이 피해 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문제풀이를 미리 하는 거야 나중에 한 거야 미리 미리 하는 거야 문제풀이는 문제 미리 풀어가면서 이제 나중에 응용을 이제 하다 보면 아 그래서 이랬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으면 뭐해 문제풀면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어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문제는 수준이 있어요 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다 있잖아요 초반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면 안 돼요 막판에 너무 쉬운 문제 풀어도 안 돼 그 정도 맞춰두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걸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못 알아들어요 지금 지금 프린트 드리잖아요 딱 지금 수준에 맞는 프린트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제 7, 8월쯤 가잖아요 이 문제 보면요 기가 막 이걸 내가 왜 틀렸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기초 문제 수준 들이잖아요 난리 납니다 다 저 학원 저 집에 가요 환불하고 싶으면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마지막 가서 너무 쉬운 문제 풀어도 안 되고 초반에 너무 어려운 문제 풀어도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계속 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문제 풀이를 계속 꾸준히 간다는 수준에 맞춰서 과도한 문제를 풀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프린트만 착장 맞춰나가시면 충분합니다 이 범위에서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 프린트 다 풀어보셨죠 아까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오늘 공부한 것도 복습 문제 나오겠죠 그런 원리 몰랐어요 지금 프린트 향상 복습 문제 확인 문제 두 파트로 해드리잖아요 얼마나 신경선을 만드는 건 이렇게 다음 주에 딱 오시면 오늘 공부한 거 쫙 복습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차피 공실법 집에 가서 공부 안 하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어떻게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자 문제를 아껴두지 마세요 문제를 아끼는 분들이 있어 왜 아끼냐 그랬더니 나중에 풀어본대 나중에 나 진짜 진심 물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껴놓은 거 풀었냐고 그거 푸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끼고 있어 그냥 깨끗한 종인가 그냥 미리 풀으면은 답을 외워버릴까 봐 그랬대 좀 외워 좀 답을 외우라고 부탁인데 답 좀 외워 좀 기출문제 외우면 어떡하지 좀 외워 좀 기출문제 외우라고 좀 기출문제는 풀은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면 다 외워도 돼 내가 허락해드릴게 자 왜 답이 아니고 왜 답인지 골라가지고 외우세요 외우세요 문제 형태만 봐도 답이 나와 얼마나 좋아 문제 형태만 봐도 답이 나와 제발 문제 좀 외워 외워서 풀어도 되냐 돼요 제가 허락해드릴 테니까 뭔가 응용력을 발휘해서 나중에 응용불시켜야 돼 그딴 헛된 꿈은 버리시고 문제는 외워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문제를 막 아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막 풀어보고 틀리면 좋아 틀리는 게 좋아요 왜 내가 뭘 모른지 알게 됐잖아요 그럼 그때 문제 책 찾아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책에 별표가 쳐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게 별표 쳤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별표의 네모에 정리된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냥 책 보면 안 놀라 너무 당연해 별표 쳐있을 만큼 쳐있네 그러면 안 놀라 그런데 문제를 풀고 책을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왜 책 정리를 이렇게 했는지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문제 풀이는 거 절대로 미루시면 안 돼요 문제는 닥치는 대로 일단 푸는 거예요 대신에 미리 너무 어려운 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세요 합병은 측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별도로 면적 측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단순히 합산한다 됐죠 합병이 답이에요 그다음 또 답으로 나오는 게 지목변경 지목변경하면 측량한다 OX 나머지들도 더 있는데 걔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뭐가 있다? 합병이다 합병이 돼서 면적을 정했어 또는 측량에서 면적을 정했어 그럼 이 면적을 가지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다가 갖다 등록을 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토지, 임야대장에다가 등록합니다 지적도나 임야대장에다가 등록하지 않아요 공유지연명부, 대주권통부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경계점 좌표등록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만 들어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여기만 들어간다고 이런 거 시험에 나와 만약에 면적이 나오면 제곱미터로 나왔죠? 토지대장과 경계점 좌표등록에 등록한다고 OX 그럼 이걸 못 찾아 문제 푸는 요령이 없으니까 안 풀어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토지,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가져다가 토지, 임야대장에다가 적을 때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거 얘기할 거예요 일단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48페이지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게 8가지가 밑에 나와 있죠? 8가지 8가지에 해당하면 48페이지 맨 밑에 8가지예요 그렇다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된다 됐죠? 다만 동남이 다만 경계 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저는 현경이라고 외웁니다 경계 보건 측량의 경 지적 현황 측량의 현 현경이죠? 현경이는 측량이에요 현황 측량, 경계 보건 측량 측량이에요 현경이는 측량이에요 측량인데 면적 측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면적 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측량이 두 개 있다 현경이는 측량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또 복현이라고 외우시더라고요 복현이 그런데 복현이라고 외우면요 밑에 복구가 있어 복구 복구랑 또 헷갈려 지적 공부 복구는 복구 측량이 있어요 복구 측량은 있고요 경계 보건 측량 이 두 개를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복구 측량하면 면적 측정을 하는 거예요 경계 보건 측량은 면적 측정을 안 하는 게 연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현경이로 외우겠습니다 현경이는 측량인 측량인데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예외적인 측량이다 그런데 이 경우도 면적 측정 수반하는 경우라고 붙으면 또 해야 돼 그게 맨 밑에 8번 맨 밑에 8번 있어요? 맨 밑에 8번에 면적 측정이 수반된 경우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현경이도 측량을 해야 되는구나 면적 측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1번부터 8번까지에 잘 보시면 분할 있어요? 분할 있어요? 합병 있어요? 합병은 없지 합병은 빠진단 말이에요 합병 지목변정 있어요? 지목변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합병하고 지목변정은 그러니까 면적 측정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쓸 필요가 없고요 옆에 페이지에 써놨거든 옆에 페이지에 3번에 옆에 페이지 3번에 보시면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경우가 4개 있죠? 4개 있는데 그중에 1번하고 2번이 합병하고 지목변정이에요 사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일자가 일부러 다 뺐어요 빼고 합병하고 지목변정만 아시면 시험에는 충분하니까 대신에 동그라미 4번 현경이 보이세요? 현경이 여기다 한 번 더 써놓은 거예요 현경에는 측량이지만 면적 측정 대상은 아닌 특이한 측량이다 라는 거죠 원래 측량하면 면적 측정을 하는 건데 얘네들 2개는 예외다 대신에 수반된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해야 된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면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가져다가 토지대장에다가 갖다 적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측량에서 나온 면적이요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측량에서 나왔대 그럼 이걸 가져다가 토지대장에다가 갖다 적어야 되잖아요 적을 때 뭐라고 대장에다 적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측량은 원 데이터가 있잖아요 가져다가 대장에다 적을 때 뭐라고 적어요? 3으로 끊을까? 점 4까지 쓸까? 5까지 올릴까? 자 4로 끊을까요? 점 5로 쓴다고요? 점 4? 113 자 정답은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동네 축척을 알아야 해요 축척 축척의 가장 기본이 1200분의 1이거든요 1200분의 1 이거 외워야 돼요? 1200분의 1 곱하기 2 하면 600분의 1 곱하기 1이 곱하기 2죠? 나누기 하면 2400분의 1 이랬더니 난 잘 모르겠다 곱하기를 몰라 분수잖아요 분수 분수에 곱하기를 하면 600분의 1 나누기 2를 하면 이해 안 되면 외워 지금 이해 안 되면 99단이라도 외우세요 6단 외우세요 자 6, 10이 24예요 2배씩 가는 거예요 얘가 기준이에요 정밀도가 높아지는 거고 정밀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00분의 1 아주 낮은 것들이죠 6000분의 1 얘네들은 임화도에서 주로 쓰는 지금 두 가지 축척이 있고요 나머지는 지적도에 쓰는 거 총 5가지 축척에 두 가지 추가 두 가지 추가 500분의 1과 1000분의 추가입니다 지적도에서는 7개 축척입니다 7개 맞죠? 7개 그 다음에 임화도에서는 그 중에 2개 맞습니다 이거 다 외우실 거예요 외울 거예요 지금은 이거 외우세요 1200 1200 기준이에요 1200 기준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예 임화도는 따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게 500, 1000이 있다 7개예요 그 중에 이쪽은 정밀도가 높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뭔가 개발이 됐다거나 600분의 1을 하거나 이러면 0.1을 줍니다 이러면 최소 면적을 0.1 제곱미터를 줘요 나머지 일반 지역은 그냥 1 제곱미터를 줍니다 원칙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는 땅값 비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는 세부적으로 소수점 한 자리까지 최소 면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시험 문제에 그 동네에 공식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출제를 한다라는 입장이라면 일반 원칙으로 내겠어요 좀 비싼 동네 내겠어요 시원하게 다 비싼 동네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이걸로 냅니다 그렇죠 이걸 확인하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문제를 딱 나오면 암소리 안 하면 최소 면적이 1인데 뭐라 뭐라 써 있으면 개발됐구나 600분의 그러면 아 0.1이다 찾으셔야 돼요 이 동네에는 0.01이 나와도 0.1 0.05가 나와도 0.1 0.09가 나와도 0.1 됐죠 만약에 이 동네에 0.1이 나면 1 0.9가 나면 1 0.5가 나면 1이에요 1보다 작으면 무조건 1로 한다 0.1보다 작으면 무조건 0.1로 한다 최소 면적이에요 최소 면적 그럼 지금 이쪽으로 계산합니다 이쪽 계산하면 어디까지 끊어야 돼요 4까지 끊어야지 4까지 끊으면 5 계산을 해야 돼요 5는 올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5일 때는 달라요 4,4,5,2 1,2,3,4 나오면 어떻게 버리고 5,6,7,8,9가 나오면 올리고 4개 버리고 5개 올리는 거죠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죠 불공평해요 4개 버리고 5개 올리면 불공평하잖아요 이대로 계산하면 하나씩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면적이 실제보다 몇 넓게 등록될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거 배우고 나서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불공평해서 오후를 왜 올리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며칠 고민하다가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질문했다가 혼났어 넌 이상한 놈이다 그러면서 난 진짜 고민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3,4 버리는 건 똑같지만 6,7,8,9만 올립니다 4개,4개죠 그다음에 5일 때는 바로 앞을 봐야 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릿수를 봐야 돼 바로 앞에 바로 앞을 봐서 거기가 0이나 짝수가 보인다 그러면 버리고 앞에 올 수가 보인다 그러면 5를 올려서 짝수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거 딱 반반식이기 때문에 5개,5개 딱딱 떨어진단 말이죠 됐죠? 우리는 지금은 우리 지적법 면접계산지가 안 써요 지금 지적법 면접할 때는 5,4,5 이런 건데 얘네들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잘 안 물어보고요 5로 떨어졌을 때 물어봅니다 5로 떨어지면 앞에 0짝 쓰면 버리고 홀 쓰면 올린다 그러면 또 이해는 잘 돼 이해는 잘 되는데 시험장 가서 생각이 다 안 나 이해했다고 생각난다는 다 착각이에요 다 외워가야 돼 그래서 제가 암기 방법 알려드리죠 우리 홀수 좋아요 짝수 좋아요 홀수 좋아요 짝수 좋아요 제가 오늘 정해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우리 무조건 짝수예요 홀수 좋아하면 호래비 뭐가 좋다고요? 짝수, 짝수 짝수 맞춰야 돼 항상 홀수 좋아하면 호래비 호래비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외우라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홀수, 짝수 뭐가 좋아요? 짝수 항상 짝수에 맞추는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자, 600분의 1 지역 보이세요? 싼 동네, 비싼 동네 비싼 동네 1이에요? 0.1이요? 0.1 4까지 끊어야죠? 5로 걸터갈 거냐 어떻게 대장에 쓸 거냐 계산한 거예요 자, 123.41 1을 어떻게 버려야지 4,2 버리고 4,3 버리고 4,4 버리고 자, 5가 문제죠 지금 그럼 6은 어떻게 6은 올려요 어떤 분이 4가 짝수인데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짝수 보고 6이잖아요 올리는 거예요 괜히 또 짝수에 심취해가지고 짝수는 5일 때만 따지는 거예요 자, 7은 울려 8은 울려 9는 울려 됐죠? 자, 이거 5죠? 앞에 짝수를 봐야지 짝수니까 5를 어떻게 버려요 우리 짝수 좋아하시러 짝수 고새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짝수가 좋아요? 홀수가 좋아요? 짝수가 좋다 있지 그럼 5를 버려서 짝수로 맞춘다고 됐어요? 자, 다시 1, 5 5죠? 앞에 1이 있지 좋아하시러 홀수잖아요 설마 홀수, 짝수는 아시죠? 1이 홀수예요 홀수 그럼 어떻게 올려줘야 돼요 자, 1이 홀수니까 올려서 2 자, 이건 2네 짝수 맞아요? 짝수니까 5를 버려서 2 자, 3, 5 3은 홀수니까 홀수는 좋아하시러 싫으니까 올려줘야지 짝수를 바꿨죠? 자, 4, 5는 어떻게 버려서 자, 5는 어떻게 5 어떻게 5 어떻게 5 어떻게 그러니까 5가 2개는 안 배웠대 5가 2개가 아니라 그냥 홀수인 거예요 홀수 홀수는 어떻게 6으로 가는 거지 자, 6호는 어떻게 6호 버리지 7호는 올리고 8호는 버리고 뭐만 남았어? 짝수만 홀수 좋아? 짝수 좋아? 짝수 좋아? 됐어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대신에 덥서 아, 나 짝수 기억네 이러면 안 되고요 이거부터 잡아야 돼 이거부터 잡아야 돼 자, 비싼 동네인지 싼 동네인지 이거부터 잡고 그 다음에 홀수작지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 홀수작지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요거를요 자, 말로 법으로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49페이지 49페이지 밑에 자, 원칙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내려가세요 자, 동그라미 2번에 600분의 1 있어요? 600분의 1 지역과 또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 그래서요 그것만 볼 거예요 자, 지적도 축차 600분의 1 지역과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한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봤어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를 하되 0.1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자, 0.05 미만 이거 이거 0.05 미만 4, 3, 2, 1 다 어떻게 버렸죠? 자, 0.05 초과 6, 7, 8, 9 다 어떻게 올렸단 말이에요 미만 초과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요 이런 것도 사고를 쳐요 자, 예를 들어서 123.55 5 그러면 여기서 끊고 6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 5, 1 그럼 어떻게 그럼 0.05 초과예요 0.05 초과니까 6이나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이 뒤에 뭐가 붙었다 그러면 이거는 초과하는 거다 큰 숫자다라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단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초과 초과가 뭔 소리인지 알아야 돼요 초과 초과는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딱 0.05일 때 자, 0.05 제곱미터 인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자 0짝 쓰면 이 0.05를 버리고 홀 쓰면 올린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한 필지 면적이 0.1 미만이면 0.1 난다 자, 외울 수 있죠 네, 이 정도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자, 9, 10, 11, 12 자, 이렇게 4개 한번 풀어보세요 12까지 풀어보시고 조금 쉬어다 갈게요 12까지는 만들어라 감사합니다.